주세요 진짜 위아래 올라갔다고 아 너무 두렵다 아 너무 두렵다 아 너무 두렵다 너무 두렵냐 아니 고개를 못 끌어 다 다긴가요 다 다가래 동우 동우도 위아래였지 동우도 위아래 우리 성규의 위아래만 있으세요 일단 혹시 고기부터 가능할까요 자꾸 위아래로 흔들리던 후렴 안하마 위아래 후렴 주세요 동우 보소 컷 자꾸 위아래로 흔들리던 나 바로 춘다 던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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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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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위 위 위 위 자 그럼 다음 우리 남우현의 시어럽 어떻게 했지? 우현이도 거의 저만큼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 하지만 너 보여줄래 트라우드 베이비 트라우드 베이비 트라우드 베이비 트라우드 베이비 더 내가 쉽게 모아 보여주면 안 돼 아 귀여워 아 귀여워 태양하게 연기할래 무럽지 않게 내가만 좋아하는 맘 모르는 게 아 깔끔해 깔끔해요 확실히 기억은 안 났는데 알긴 아는 거야 처음 치열하면 여기만 어떻게 가는 거예요? 여기만 보여주세요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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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우리 명수 우리 샤샤샤 한번 가야죠 명수의 쳐라 가야죠 우현씨가 생각보다 되게 잘했단 말이죠 아니 근데 엘씨 벌써 땀을 흘리고 있어요 과연 우리 엘의 샤샤샤 볼 수 있는 건가? 음악 주세요 시작 최현수 야 대박 뿌듯하다 괜찮습니다. 건강히. 아 immensely. 1, 2, 3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앉아. 축하해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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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전. 우리보다 더. 영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샤샤샤 한번 제대로 보여주세요. 무슨 고양이 꼬꼬리인 줄 알았어. 친구를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. 다음 우리. 자. 뭐야. 아츄. 아츄. 음악 주세요. 세상에서. 아시지? 너무 좋았다. 너무 좋았다. 너무 좋았다. 너무 좋았다. 아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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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개인적으로 호야를 좋아하니까 내가 너무 보고 싶은 게 인피니트. 칼공업처럼 아츄. 또 빡 쳐줄 수 있어요? 한 번만 음악 던져보세요. 이거는 러블리즈 버전이고 이번에 인피니트 호야 버전 자 인피니트 버전 아추 음악 주세요. 진짜 멋있다. 이제 러블리즈가 이렇게 추면 되제. 지금 의외로 빅병이 나타났죠? 아니 멤버들의 걸그 moderate 댄스 아예 모를 줄 알았는데. 다 알고 있었다는 거고 immediate... 자 이제 그러면 마지막 끝판왕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성년이가 처음부터 틀어주셨던 완벽한 무대 킹미 처음부터 다 틀었어요 자신감이 성년이 추는 킹미 음악 주세요 이걸 만나다니 성종아 나를 뽑아줘 표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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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다! 표정! 화면에다! 어세! 어머! 어세! 거기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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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. . . . . 야 너 몇 번이야? 야 너 몇 번이야? 내가 너한테 들어와. 이걸 찌르는데 이걸 보고 있으니까. 발표를 해야죠. 심사는 근데 몰라요. 성경 씨 마음은 어떨지. 자 발표합시다. 멤버들이 전체적으로 너무 다 잘해가지고. 고맙다. 자 발표할게요. 제가 뽑은 멤버는요. 성열이 형입니다. 성열이 형입니다. 자 받아서 심쿵하죠? 심쿵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